이른바 석실부 석실 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이 지금 제가 보는 이쪽이 지금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에서죠 그러니까 통로는 저쪽에다가 마련한 게 있구나 아 저쪽에 서쪽으로 돌아서 그럼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게 이게 시상대라 그래갖고 관을 놓은 그 시설 아까 그 전반적으로 여기 걷어낸 거 보니까 한 4 4분의 3 정도를 지금 확인 활용을 했대 그죠 요거 바닥에는 또 정천만 가지고 아 이거는 많이 밀렸다 다크 쪽으로 뭐 탑적으로 없이 시장대는 큰 도로 올렸다 생각하는 거잖아요